안녕 오늘은 요즘 저에게 없어선 안 돼 삶의 질 상승템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되게 다양한 카테고리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짠! 오쏘물입니다 마구잡이로 뜯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가려서 자 볼게요 좀 개강을 하면서 되게 바쁘게 지냈는데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잠을 잘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20대 초반 때는 밤을 새도 막 큰 무리가 없었거든요 제가 올해 26살인데 제가 지금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진짜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걸 올해 많이 느꼈어요 밤새고 이러면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선물로 받은 오쏘물을 먹기 시작했는데 저는 얘를 먹고 안 먹고 컨디션 사이가 크더라고요 동태 상태인 저를 생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템 이렇게 생겼어요 이 위에는 알약으로 된 비타민이 있고 이렇게 뚜껑 열어서 이 액체 비타민을 마셔주면 됩니다 오쏘물이 저한테는 효과가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먹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진짜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한 이틀에 한 번씩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근데 또 비싸지만 값어치를 하는 거 같아요 요즘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오쏘물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전 요즘 얘 없으면 안 됩니다 추천 그리고 다음 아이템은 스킨케어 제품인데 짠! 크림입니다 아임프롬 리코리스 카밍 크림 이거는 제가 최근에 효과를 너무 잘 봐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피부에 여드름이 잘 안 나는 타입인데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되게 피곤한 상태로 지내다 보니까 진짜 아픈 트러블들이 몇 개 올라오더라고요 최근 제 메이크업 영상에서 여기에 두 개 트러블 난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 제품을 바르고 잤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 아픈 느낌이 바로 사라지면서 꾸준히 바르니까 그 트러블들이 없어지는 걸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던 제품이에요 이 크림 안에는 민감초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민감초는 감초의 종류 중 하나고 일반 감초에 비해서 약효 성분이 월등히 높다고 해요 이 민감초 성분을 아임프롬만의 공법을 이용해서 세포관의 아주 작은 신호 전달체인 민감초 진정 엑소조미 1억 개 이상 담긴 원액을 이 크림 안에 담아내서 더 확실하고 빠른 진정 효과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되게 여러 임상 테스트를 완료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효과를 제대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제형도 너무 무거운 느낌이 아니라 완전 완전 촉촉한 제형이에요 저는 이번처럼 피부에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는 스킨케어 단계는 많이 덜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정말 진정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만 사용을 하는데 이 제품을 가장 마지막에 발라서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요 나이스 타이밍으로 딱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 이 제품을 테스트 해봤는데 진짜 바로 효과를 봐서 이거는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진정 효과도 좋고 트러블 흔적 케어 효과까지 좋은 제품이니까 피부 트러블이 고민이신 분들은 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추천 그리고 다음 제품은 헤어 제품입니다 짠 이 친구들은 컬러 샴푸예요 제가 발레아주도 하고 조금 매트한 브라운 컬러로 염색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탈색 염색을 하면 물이 빠지고 색이 변하는데 전 헤어 컬러에 살짝의 주황빛 노란빛이 돌면 진짜 안 어울려요 진짜 그렇게 안 어울릴 수가 없어 진짜 얼굴이 누런 똥빛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려고 이 보색 샴푸를 항상 사용을 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이 퍼플 컬러랑 핑크 컬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퍼플 컬러는 노란빛을 잡아주고 이 핑크 컬러는 초록빛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저는 두 개 다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래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섞어서 사용하니까 제가 원하는 컬러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이숲 제품들이 피부에 착색이 된다거나 머릿결이 뻣뻣해진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향도 되게 좋고 그래서 얘네들은 저처럼 머리색이 조금이라도 노랗지거나 카키빛이 도는 걸 용납하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너무 잘 쓰고 있는 아이템들 그리고 다음 추천템은 짠 세탁템들입니다 제가 빨래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세탁세제나 이런 섬유유연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진짜 많이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돌고 돌아 얘네더라고요 르샤튜사의 피오니 부케 향 이 제품들이 되게 은은하게 오랫동안 남기도 하고 일단 이 피오니 부케 향이 너무 제 취향이에요 이거는 섬유유연제고 얘는 드라이시트예요 드라이시트는 건조기 돌릴 때 이렇게 뽑아서 세탁물이랑 같이 넣고 돌려주면 되는 제품이에요 건조기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건조기 사용하면 원단이 좀 빳빳해지거나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을 넣고 같이 돌리면 세탁물이 되게 부드러워져요 그렇기도 하고 향이 되게 오래 지속되기도 하고 그래서 섬유유연제나 이런 드라이시트 정착 못하신 분들은 이거 르샤트라 제품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템은 짠! 치약입니다 치약 되게 예쁘게 생겼죠? 이거는 복숭아 맛 치약이에요 비마트에 이런 복숭아 맛 치약이 있길래 구매를 해봤거든요 여기에 매운 치약은 이제 그만이라고 써있는데 절대 안 맵지 않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치약 중에도 매운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매운 치약만 골라서 사용한 사람이어가지고 오히려 매운 치약이라서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비마트에서 이렇게 3개 묶음으로 구매를 하는데 지금까지 2번 구매해서 다 사용을 한 거니까 6통을 비웠어요 벌써 근데 또 다 써가지고 오늘 비마트에서 시켰어요 치약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욕실에 이렇게 놔둬도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그런 디자인 요 치약이 다른 치약보다 막 효과가 좋다 막 미백이 든다 요런 건 아니지만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맛있어서 항상 재구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복숭아 러버이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다음 추천템은 짠 아이스 치즈 군고구마 고구마 안에 치즈가 들었어요 맛이 없을 수 없겠죠? 에어프라이기에 돌려 먹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전 다이어트 할 때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걸 참지 않거든요 그렇게까지 제한을 두면 다이어트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음식을 먹을 때도 되게 맛있게 먹는 편인데 솔직히 마라탕 먹는 것보다 치즈들은 고구마 먹는 게 낫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도 요거 되게 잘 먹고 있어요 고구마를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요거 저는 비마트에서 구매해서 먹고 있는데 저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아이템 완전 맛있어 짠 백종원 선생님의 만능 마라소스입니다 저는 마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마라 맛이라면 다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뭐 마라탕, 허거, 마라샹거를 저는 맨날 먹고 싶어요 저는 그 정도로 마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어가지고 하지만 마라탕이나 마라샹거, 허거를 맨날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이어트식으로 마라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요거를 비마트에서 발견을 했어요 얘를 다 먹어도 320칼로리밖에 안 돼요 근데 요게 마라 맛이 꽤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사용해서 요리를 진짜 많이 해 먹었는데도 지금도 엄청 많이 남았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단은 제가 좋아하는 야채들이나 버섯들 이렇게 넣고 볶아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볶고 나서 요 소스 조금 넣어가지고 마무리해주면 마라샹거입니다 당연히 가게에서 사먹는 마라샹거 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다이어트하면서 마라맛을 즐길 수 있어가지고 삶의 질이 이렇게 상승했어요 마라샹거를 먹었지만 되게 건강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저처럼 마라 좋아하시는 분들께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너무너무 추천 자 이렇게 오늘은 저에게 없어선 안 될 뉴 페이보릿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